요트로 세진 주관이십니까? 네. 시안이 좋으세요. 주어 어머니. 한국인분 장제왕. 한국인분 장제왕. 네. 백두대 나를 완주하는. 장양없이. 나를. 산악의 주관. 산악의 주관. 이 시안은. 아니. 만나게 돼서 아주. 기쁘게 한 생각. 여러분들은. 참. 무지개의 산악인데. 근데 심지어. 그 생명을 벌면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산을 사랑하는 산인데. 뭐. 수업을. 얼마나 이렇게 돼서. 수업을 먼저 해놨는지. 수업을 먼저 해놨는지. 모르다는 말을 해놨는데. 제. 그. 패러사이. 네. 그. 금영은. 도착해가지고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 예를. 그 소설을. 듣고 그래간 거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제. 도중에서. 포기를. 만들. 못하게 됐었습니다. 제. 사이에서. 그런거 하기를 하네요. 이전에는. 저. 미국인이. 단독에. 세계일주를 해냈고. 10년전에 해냈거든요. 그리고. 그. 유시대회에서. 휴학을 하는데요. 지금. 3년 휴학을. 제가. 예. 미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복학에서. 졸업을. 이제.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 세계일주를 하죠. 생활하는데. 참.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졸업자님. 제가. 책을 한 분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리오드 책을 읽고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실패하던. 실패함을.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기자로서. 많이. 예로를 많이 받고. 행복하니.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예. 그래야죠. 그래서. 최고. 모든. 그. 공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